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상당히 요란스럽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이면 12명 가운데 8명이 선택이 되고, 10월 초순에는 다시 4강 4명이 선택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최종적인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라는 비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1차 컷오프에서는 80%, 2차 컷오프에서는 70%, 그리고 3차 최종 경선에서는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80%, 70%, 50%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당낙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 여론조사를 맡은 기관이 바로 문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이 이번에도 역시 도입됩니다. 최고위원 그런 투표에 뛰어들었던 도태우 의원은 또 도태우 변호사죠. 최고위원이 못됐으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매다 안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김명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VON 뉴스에 나가서 이 소위 선관위의 역량력 하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절대로 이대로 가만두어서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곧 저도 도태우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를 정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에 벗어난 사람은 4강 8강에서 다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그런 종류의 주장에 대해서 펄쩍 뛰겠지만 제가 관찰하고 제가 탐구한 바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결정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를 밀어서 대통령 후보로 야당 후보로도 선출하는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각 후보는 국민의힘이란 당과 선관관리위원회가 맺은 위탁관리협약서 열람을 당장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그런 계약설 겁니다.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알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냥 우리가 여론조사해가지고 결과가 누구 몇 퍼센트 누구 몇 퍼센트로 나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입 다물고 그냥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냥 당락을 발표하면 된다 그런 식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지난 6월 11일 날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택하는 부분에서 ARS 국민투표라는 것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투표가 예를 들면 표본집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표본집단을 선택하는 방법이 과연 랜덤 무작위인지 아니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사전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내 하명을 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도 꼭 같은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를 선택하고 나면 저거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고 당원의 선택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책의 작품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흘러나올 것이고 그것이 억지라든지 그것이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니고 현재와 같은 그런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도태우 변호사는 사전 보완 인정 사후감사 필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투표는 아주 손쉽게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선거의 무결성 또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정직성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반드시 사후감사 같은 것이 뒤를 따라야 된다 이야기죠. 그만큼 그런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치료짓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또 도태우 변호사는 입출입 전산적으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간지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실시간 실제적 참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따른 각종 원데이터를 임의적으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보존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후보가 요구하는 경우에 당이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연람 등을 요구하도록 해방 내지 당선 관리 룰이라든지 당규 확립 피로 등이 요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에 과정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설명이라든지 협의는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과만 던져주는 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받아 먹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도태우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여론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 도급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마 거의 원사이드 게임일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케이보팅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그냥 샘플 천 개 표본오차 얼마 이렇게 해서 나경원 몇 표 이정수 몇 표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은 끝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선은 이제 당원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야당의 대선 후보 만만한 대선 후보를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태우 변호사는 여론조사의 기초풀의 공정수 분도 철저히 검증하고 보장잔치가 필요하다. 지금 한간에서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제공한 30배수 내에서 각종 여론조사 업체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표본수는 천 개에서 한 이천 개 정도입니다. 대부분 천 개 내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배수로 제공한 통신사가 30배수로 제공한 것이 거의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30배수의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때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이런 비아냥이 한국에서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관위의 영향력 하에 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혹은 선관위의 손아귀에 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위반된다는 거죠.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당내의 당원들이 다수가 미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밀지도 않고 국민들은 밀지도 않는데 선관위가 미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가지고 그러면 선관위는 당연히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여당 편입니다. 그러면 여당 후보가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은 야당의 후보는 누군가 그 사람을 좀 우리가 밀어주자. 이런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소위 야당의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들 후보를 선택하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수행기관이 소위 선관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한 사후검정 뿐만 아니고 선거 데이터에 대한 공정성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